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 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으리라 봅니다 오늘 뭐 떡국 한 그릇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떡국 맛있게 먹고 천회장은 커피 몇잔 마셨더니 밥맛이 없어 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좀 글맛을 것 같아요 금식을 할 것 같습니다 금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오늘 뭐 설을 맞이해서 홀로 조용히 고독을 씹으면서 커피 한잔 원샷 때렸더니 아직까지 정신이 멀쩡하네요 카페인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잠도 안오고 그렇습니다 더 집중하라는 그런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어디에 집중을 하냐 어 삼성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에 집중을 하고 어 부가적으로 또 이제 뭐 etf 관련된 집중을 할게요 올해도 열심히 합시다 어 투자할 때 여러분들 좀 센스 있게 하셔야 되요 음 계좌를 만들 때는 연금 계좌 뭐 irp 계좌 그리고 is 의 계좌 가능한 is a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어 절세 중요합니다 절세 어 세금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몰라 가지고 이걸 몰라 몰라 가지고 안 했어요 참 어리서웠죠 어리서한 것보다는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도 하고 터득을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데 아 이게 첫발 잘 디디 하겠더라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은 is 의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랬던 걸 몰랐던 거죠 용어 자체도 새로 뭐 신기했지 항상 새롭고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결과 결론적으로 좀 어 영상을 좀 들으면서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거야 배울 건 배우고 익힐 건 익혀야 한다는 거죠 뭐 깊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용이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10대 증권사가 뽑은 24년 유망주입니다 유망주 올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hbm 과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 주가가 더 오를 거야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주가가 이제 불기둥 때릴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어 인공지능 ai 하고 그 시너지가 큰 바이오 이제 로봇 쪽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로봇 바이오 ai 바이오 로봇 음 유망주가 쏟아질 거다 어 뭐 신문이 그래요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올해 투자 유망 증목을 최대 5 종목씩 추부 추천을 받았대요 추천을 받았는데 어 그래서 총 47개 종목이 집계가 됐고 가장 많은 종목이 뭘까요 추천받은게 삼성전자 삼성전자라는 거죠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과 hbm 시장의 단계적인 진입으로 올해 이익 증가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온 디바이스 ai 제품 출시로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도 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추천 배경을 설명을 한 거고 미래세 증권도 올해 낸드 사업 흑자 전환 파운드리 성장 등이 이제 맞물립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권가의 삼성전자 목표가가 9만 1917원 업황이 기대되는 시기에는 목표 주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를 갈 거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다른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좋아요 어 반도체 비중 사업빈이 큰 SK 하이닉스 이것도 증권사 네고스로부터 유망주로 추천받는데 삼성증권은 가열되는 hbm 경쟁 속에서 뭐 기술 경쟁력 고객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어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이제 전망한다고 하죠 어 토종 생성형 ai 를 선보인 네이버도 증권사 다섯 곳의 선택을 받았는데 어 nh 투자 주권은 대화형 ai 클로바 x 랑 음 생성형 검색 서비스 큐라고 있어요 큐 이것 등 하여튼 다양한 ai 서비스가 어 공개가 됐고 올해 광고라 커머스 분야 실적 개선 도 기대된다고 하네요 뭐 다양한 신약 개발 가능성이 고론되는 바이오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조언도 있고 뭐 삼바 바이오팜 그리고 각각 세표 두표를 얻었네요 뭐 신한투자증권 보니까 어 글로벌 제약사랑 수주 지속 확대 뭐 사공장 조기 가동으로 올해 확실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어 sk 바이오팜은 올해 글로벌 신약 성과에 더해서 어 수익성도 개선될 거로 하네요 음 미래에셋과 sk 바이오팜이 돼서 올해 배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어 4746억 영업이익은 484억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기아나 현대보비스 hd 현대 일렉트릭 삼성전기 등 제조업체들도 두표씩 받았네요 어 지난해 주가 변동성이 컸던 하이브 두표 얻었습니다 올해 신규 라인업이 3팀 이상이고 기존 라인업의 팬덤이 어 세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음원 매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유망 업종을 묻는 질문에 보니까 로봇하고 바이오를 답한 증권사들이 있어요 증권사가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로봇은 AI 하고 큰 시너지를 알 수 있는 섹터로 여겨졌는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이 투자한 정부의 이런 정책이 AI 로봇 산업을 대중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바이오계에서는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올해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는 반도체가 5표입니다 이 밖에 뭐 조선, 인터넷, 2차전지, 해외수주, 문화컨텐츠, 금, 우주항공, 게임, 기계,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유망업종 이름 올렸네요 10대 증권사가 내년 주가가 10배 상승할 때 있을 때는 템베거 종목으로 27개 중수용주 추천했네요 주력 산업은 반도체랑 2차전지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소부장이 많았는데 의료, 미용, 로봇, 엔터 기업도 다수 있더라 다수 있더라 하여튼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피부 미용 쪽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요즘 또 의료, 인공기능이죠 인공지능 기업인 딥노이드도 한 두표 받았네요 보니까 딥노이드, 의료와 산업용 AI 사업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턴 아라운드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하여튼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 같고 그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거는 반도체가 아니겠냐 반도체가 아니겠냐 왜냐 반도체 오빠니까 반도체를 좋아합니다 반도체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 없이는 못살아요 그렇죠 제일 잘하는 기업이 누구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조정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빌빌거릴 때가 그때가 기회였더라고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천재장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